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국어영역시험지입니다. 해당 지문은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가별 규격이 왜 다른지 설명을 듣는 내용을 대화형식의 글로 담은 것인데 여기에 한 링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입력해봤습니다. 페이지에 큰 글자로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이 안내됩니다. 지표의 시간과 장소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해당 인터넷 주소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가 공개된 후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원래는 해당 지문과 연관있는 링크였다며 평가원에서 링크가 연결되지 않게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